진짜 크리스피피보다 안 달아. 여러분 랜디스 도넛 드세요. 진짜 맛있어요. 한 번 씹어봐, 생활한 거야. 제이저 메이플 롱롱롱롱롱랑 다 진짜 밝았어. 내 헤드보는 진짜 부장 났나 봐. 여러분, 크리스피에 반만. 그치? 연필이랑 크리스피 반복. 맞다. 그냥 반만씩 먹으면 되겠네. 아니야, 안 돼. 엄청 보금보글하고 맛있네. 얌생이에요. 빨리 먹어요. 아, 그냥 먹어요? 그럼. 잘라주는 줄 알았어요. 잘라줘? 네. 사과가 들어있는데. 나 커피나는 줄 알았어. 먹어도 돼요? 응, 먹어도 돼. 와, 이거 진짜 맛있다. 어때요? 사과파이 도넛을 먹어요. 얜 뭐였지? 얘가 커피. 글레이즈드 초코. 그다음에 미니 도넛 3가지. 글레이즈 트위스터. 베이컨 오픈. 어땠어요? 맛있어요. 끝이에요? 네. 매일 마신 것 같아요. 기다려서 먹을만해요? 한 번은 먹으면. 그냥 이거 사과가 맛있는 거. 네. 그만 놀리래요. 근데 원래 우리 아까 고른 거 다 총코 아니었어? 응, 근데 너무 많아서 초코 빼려고 했더니 다 빠졌는데. 초코 다 빼버렸어. 진짜. 핸드폰 바꿔야겠네. 뭘 먹으면 왜 이래 보여? 저는 여기 이래 보여. 오, 이거. 이거. 한 번 치면 보세요만 한 거야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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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습니까? 랜디스 도넛 드세요. 진짜 맛있어요. 매주 희망을 놓지 않고 하는 중. 다음엔 3등. 그래. 한 개도 안 맞았을 텐데. 아 진짜? 30개 중에서? 30번까지만 찍었어도 맞았을 텐데. 그러니까. 1부터. 그래서 내가 자동하는 거. 어. 나랑 결혼해 줄. 받아줄 손이 없네. 자기 표정 왜 그래요? 말 째려보는 거예요.